항석어입니다. 항석어가 탱글탱글해서 굉장히 좋고요.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 항석어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. 정말 맛있는 항석어입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박대도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일 박대고요. 정말 선도가 좋은 게 영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박대. 그리고 자릉이 병어 갖고 왔습니다. 자릉이 병어는 뼈채 씹어먹을 수 있는 병어고요.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병어가요. 정말 좋은 병어. 그리고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입니다. 병어 때깔 보이시죠? 그만큼 싱싱하고 좋고요. 병어가요. 안강망부에서 조업했습니다. 핵감 가능하고요. 그 다음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병어. 병어도 사시미가 좀 작다 하신 분들은 30미병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싱싱하고 좋은 게 맛있는 병어.